지난 1월 취업사수 증가폭이 56만 8천명을 넘기면서 5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20, 30대 청년 취업보다 60세 이상의 취업률이 두드러졌는데요.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을 기점으로 자영업자들이 주유수당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알바 쪼개기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정부는 40대 경우 취업률 감소폭이 커서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장년의 재취업 유형은 경력연계재취업, 경력무관재취업, 세경력재취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경력재취업을 강화해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정하고 필요한 교육, 자격지득 교육학습을 통해 새로운 경력과 자격을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숨통이 들 것입니다.